기존의 스펀지 제품은 3, 4단계를 거쳐서 광택을 냈는데요. 이 제품은 그냥 한 번에 광택이나 그런 제품이고 광택도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비우지가 됩니다. 너무 신기해요. 집에서도 셀프로 관리 가능하겠네요. 네, 셀프로 관리하고 푸셔로도 쓸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푸셔로 쓸 수 있고 파일로도 쓸 수 있고 길이를 이용하고 팔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거 한 가지로 다 가능한 건가요? 얘는 보급형이고요. 얘는 일반형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발 각질 제거입니다. 이걸로 각질 제거가 되나요? 네, 이렇게 되는 이걸로. 대략 이런 효과가 납니다. 이런 제품이고요. 반질반질해지고요.